시장 금리 상승과 배당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이 평균 246.2%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작년 3분기 말보다 8.3%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. 지급 여력 비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MZ손해보험으로 보험업법 기준인 100%를 넘지 못했고, 흥국화재와 DB생명 등은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%에 턱걸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